약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게 Q. 어찌됐든 뭔가 제가 처음 해본 거라서 너무 저는 하면서 계속 배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저보다 어린데도 뭐야 이렇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되게 능숙하게 하는 친구들 보면서 어쨌든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너무 이런데 너무 늦게 도전해봤구나 이거 너무 느껴가지고 특히 저는 영비 그 친구가 되게 방송 전으로 제가 생각이 제일 많이 바뀐 아티스트가 영비예요 옆에서 지켜보면 엄청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는데 할 때가 되면 제일 잘해내더라고요 그냥 그런 모습 보고 아 이게 진짜 프로고 진짜 아티스트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시작한 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사실 앨범을 제대로 내고 했던 거는 사실 한 근 2, 3년 내에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뭔가 앨범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무거운 일이고 살과 뼈를 다 갈아 넣어서 진짜 명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들을 놓친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약간 제 생각과 감정을 앨범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서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막 곡들을 만들면서 버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쇼미 나오고 나서 어쨌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 경험하고 난 뒤로 많은 제 안에서 이렇게 변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이 어쨌든 그동안 막 이 다음에 내야지 하고 만들어놨던 곡들이 다 버렸거든요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거든요 뭔가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박스앤 트람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근데 그건 제가 만들어놓은 이미지라서 사실 남 탓을 할 건 아닌데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뭔가 생각도 많이 변했고 하고 싶은 음악도 좀 달라진 시점이어가지고 제 전 앨범들을 들어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딱 오는 느낌이 딱 하나여도 저는 성공일 것 같은 게 그냥 얘는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그렇게만 느껴져도 저는 성공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의도를 했어요 제가 뭔가 저랑 되게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아티스트 이 앨범에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름들을 일부러 저는 의도적으로 썼거든요 맥데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할 것 같지 않은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피처링준도 거기에 되게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한 곡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나오는 건 이게 처음이지만 이전에 어떤 앨범에서 이렇게 아직 안 나온 거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프로젝트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뭔가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고 저랑 했을 때 풍기는 이미지나 제가 그 곡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느낌 이런 게 되게 김심현 씨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피처링진 분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먼저 이렇게 연락해서 하고 싶다고 한 분이 팔로알토 형이거든요 되게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샀던 이 국힙 CD가 발자국 EP 팔로알토 형 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보고 듣고 잘하는 아티스트를 이렇게 내가 내 곡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회가 너무 새롭고 그런 일이라서 뭔가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 곡에서 저는 사실 그 뭐랄까 제가 제 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제 목소리로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이런 목소리로 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진짜 싫은데 저도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목소리가 진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진짜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제가 노력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계속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더 많이 들리고 더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저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의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많이 가버린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약간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방송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막 되게 약간 무섭게 생긴 건 저도 그거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를 약간 그냥 적당히 괜찮은 그런 약간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저와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되게 그냥 편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약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어디 멜론 댓글에서도 많이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얘기해주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를 닮았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닮았다 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한테 되게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제 기준에서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래도 멋있고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돼서 그나마 위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싫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의도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제일 멋있고 깔끔하게 하는 랩을 매 순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에요 일단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다는 건 알지만 뭔가 생각지 못한 거 계속 들고 나올 생각이니까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EP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